흔히 어깨 통증이 심하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오십견과 다른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방치했다가는 병을 키울 수 있어서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임상우 기자입니다. 58살 박인숙 씨는 지난해 수영을 하고 난 뒤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놔뒀는데 나중에는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잘 때도 아프고 오른쪽을 뒤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뒤쪽에 물건을 못 집어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파서 박 씨가 앓고 있는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관절이 충돌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어 옷 입기가 힘들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동결견, 이른바 오십견으로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운동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 오십견이라고 불립니다. 어깨 질환 환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 2013년 397만여 명에서 2015년에는 420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자를 성별로 봤더니 남성보다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깨 통증 환자들이 노화에 따른 단순한 통증으로 생각하고 놔뒀다가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또 밤에 잘 때 뒤척이다가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잠을 깬다든지요 이런 증상이 보통 1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한 번쯤 꼭 정밀검사를 받아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할 때 체조와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 근력을 충분히 기른 후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어깨 관련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